포항시는 지난 7일 어린이집 휴원 중에 긴급 돌봄 근무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내 405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위생용품 비치 여부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현재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가급적 학부모에게 가정 보육을 권하도록 하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복지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로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정신과병원에 대해 코호트 격리 수준에 상응하는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에 대한 전면 통제와 1일 2회 종사자에 대한 발열 감시는 물론 코로나19 유행 지역 방문 종사자 업무 배제, 호흡기 환자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 등의 집단 감염 사전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검체 채취 신속 대응 팀도 운영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외국인 근로자는 개별 기업체 354명을 비롯해 총 2,023명이며 시는 이들의 근로위생수칙 준수 실태를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